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여전해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잉여쌀 의무 매입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의를 요구하고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제의결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반면 농민들은 개정안의 시장 격리 조건이 너무 느슨한데다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매입 물량 감축을 허용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